미르 대륙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것이 경제의 핵심, 거래소 미르 4에서 획득하는 아이템은 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며 거래소는 금난전권이라 불리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난전을 방지하는 금난전권은 작업장과 어규저들의 각종 부정거래를 실시간 감시하며 발견 즉시 삭제하고 해당 계정을 제재합니다 상인대표 양진방과 금난전권이 용사님의 성장을 응원합니다